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pdf 문서를 자주 다루는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pdf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pdf라는 이름을 가진 이 녀석은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꽤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크리에이티비티라는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녀석이죠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 1에서 4일 라이센스 기준으로 19.95유로 우리 돈 26,0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료이니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절차에 따라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크리에이티비티 pdf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이 받아집니다 설치 파일이 전부 받아서 쓰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무설치 소프트웨어인 포터블 계열로 배포 중입니다 즉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으며 별도의 라이센스 키도 필요가 없는 매우 라이트하고 뛰어난 프로그램이죠 크리에이티비티 pdf는 pdf를 합치고 나누고 수정하며 잠금을 해제하고 압축하는 등의 pdf 특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 뛰어난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제공되지 않으며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도 불투명해요 그렇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이 정도 기능이며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볼 때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